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언니 안 돼.. 마감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이미 꼈어 미안한데.. 오이팩을.. 아들 조이 누구게요 너 안 보여? 너 안 젖었나봐 뱃살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곤란해 이거 초코 핫초코 아이스 초코 아이스 초코 누구게요 말해야지 말해야지 이거 맛이 조금 다른데 딴 데랑 그치 나는 좀 꾸덕한 초코를 좋아해 언니 이거 프랑스 그래서 좀 다르다고 음식이 좀 다르다고 카페 음료수 정보 알려주세요 이거는 여기 무슨 프랑스 프랑스 꽃집 카페 꽃집 카페? 비칸트 앞에 있는 카페 아이스 치아랑 왔어요 완전 오랜만에 나왔어요 저 말이에요 제가 집 밖이 요새 안 나왔거든요 제가 집 밖이 요새 안 나왔거든요 진짜 이렇게 해서 좀 중앙도 짧아 보여요 진짜 이렇게 해서 좀 중앙도 짧아 보여요 우리 보고 공주들이래 우리 보고 공주들이래 잘 입는다 언니 여기 앉아 저희 카페에요 카페 진짜 잘 입는다 다 보이는데 또 안보여? 시 시야 귀엽게요? 카린이냐고요? 이스태 칼랑? 이거 뭐야 울 에스 걸? 이게 뭐야? 음 뭐야 점심 뭐 먹었냐 저희 샌드위치 에그 잼 샌드위치 이거 프랑스 어 종된 시다 나 여기 청남 나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 이거 어디니? 되게 음료수를 엄청 궁금해하시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프랑스 초코 와인세 초코 실례지만 나윤이 옆에 있는 예쁜사람들입니까? 부끄러워 시아에요 시아 신시아 언니 나윤 안녕 이 서필트들 뭐지? 네 저희가 쓰고 있는거 오이팩 모시기인데 모르겠어요 뭔지 스튜에이조 헛둑하네 저는 저는 언니 학교 후배에요 우리 중간 대장 오이걸 안녕 자기 너 어디니? 너 어디야? 너 어디야? 우와 왜? 저거 I love you 저거 진짜 오랜만에 내 메시지 보이려면 윙끌해줘 어서오십시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언니 라이브하면 멍 때리는 시간이 가는 거야? 아 이렇게 읽는 시간이 가는 거야? 읽고 대답하고 근데 여기 조금 카페여서 말이야 나 야외에서 한 적은 없거든 거의 측랑 아니지 mad Who are you? 씨씨야 저 말하는건가요? 저 누구냐구요 오늘 날씨 추워요? 추워요 네 한분은 더워하는데 지금은 좀 추워요 날씨가, 날씨가 이상해. 난 너무 왔다 갔다 그래. 근데 언니한테 왔을 때는 엄청 덥다고 하고 왔잖아. 그때는 엄청 더웠는데. 그러니까 춥다고 생각하고 나는 덥고, 덥다고 생각하고 나는 추운. 그리고 얘가 혼자 주문을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뛰어왔거든요. 그래서 더웠어요. 시현이, 신샷 언니? 어머, 신샷 언니? 언니 빗바지기 예쁘다. 아빠 부딪혀. 아빠 부딪혀. 여기 예쁘다. 뭔가 커다랄 보이네. 완전 조명 제대로 보이네. 너 받아볼래? 야, 지금 진짜 웃기다. 딱 찢어져 붙어있는 것 같아. 창문을 비추는 언니도 예쁘다. 나한테 되게 사랑해 붙어있어가지고. 몰라서 알겠는데. 왜냐면 근데 해외 되게 좋아하고 해외로 가고 싶어서. 지금 막 택배 센터가 돼. 응. 응. 잘 짜리지. 아니, 여자도 괜찮다. 딱히 알다. 손이 되게 생각나는 게. 셋태폼이신 거 하고. 뭔가 둘 날마다. 다 맛있어. 진짜 기다리지. 진짜 기분이 좋아. 너무 잘 어울린다. 응. 내가 많이 누군이랑 침과 한 달이 없고. 내가 침과 중에 한 달이 없어서. 내가 침과 중에 한 건 잘 맞을 거라고. 나중에 그럼 잘 먹어요. 흐흐흐흐흐흐. 오늘 점심 메뉴 추천해주세요. 스키압기 스키압기 전 추천할게요 맛있겠다 스키압기 난 요즘 여행가고 싶어서 일본? 그래서 엄청 많이 가더라구요 스키압기 아 예쁘다 이제 허리가 꺾일 것 같아서 붙어줄까? 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아니면 언니 의자 땡겨서 몰라 몰라 뭐야 햇빛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진빵으로 갔지? 왜 이렇게 어디야? 우리야 지금 몇시지? 여기 2시 17분입니다 저희가 2시에 터켜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다른 카페로 날씨가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뭐야 갑자기? 그치? 그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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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브이앱을 했잖아 우리 브이앱을 했잖아 우리 브이앱을 했잖아 언제 했지? 정정할 때야 나 안에 눈이 너무 굳이다 우리 다 나다녔어 지금 우리 눈이 왜 연재야 여덟살 때잖아 7년 6년? 7년? 맞아 맨날 색깔 단바지 입거든 맞아 맞아 그거 뭐라고 하지? 구름 이름이 있는데 하얀색 띠 연습생 바지? 아닌가? 연습생 바지? 야 너 예쁘게 나윤 나윤 땡큐 왜 그래 근데 패피 진짜 뭐야 내 떡상 얄랩해 보여요? 오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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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가? 저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해요 나 진짜 웃긴다 나 이거 해피코트잖아 눈썹이 왜 날라간다? 아니 이거 봐봐 눈썹 색깔이 더우네 왜 그러지? 나 지금 이거 미간을 딱 가려줘서 너무 좋아해 제가 미간에 상처받았거든요 미간을 지금 딱 가려주는 색이어가지고 이걸 지금 붙이고 계속 다니고 싶은데 맘이 아파서 크리스마스 때 뭐하고 있나요?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소하게 케익을 불면서 언니 우리 작년에는 같이 왔는데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 있어 크리스마스 때 있어 크리스마스 때 있어? 크리스마스 기념이 없어 그 연말 연말 카티를 같이 했는데 저희 케익 부르고 친구 한 명 더 있거든요 그 친구랑 이제 그 사진이 엄청 예쁘게 나왔는데 저희 배경에 있거든요 걸려있는데 진짜 예뻐요 요번에도 찍고 찍어봅시다 필떠가 내가 한 번 사라지면 언니도 같이 사라지게 그래? 야 뭐래? 난 오이 못 먹는데 왜? 오이 싫어해 난 당근 싫어 당근 아무 맛도 안 나잖아 당근 맛 좀 맛 나는데? 무슨 맛 나는데? 당근맛 당근맛이 난다고? 응 나 얼굴 꼭 날아가겠다 응 나 얼굴 꼭 날아가겠다 언니 빛이 끝까지 안 들어갔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배경이 너무 예쁘다 뭐 진짜 예뻐 잘 안 될 거야 완벽한 아름답고 예쁘 저건 바로 진짜 네가 날씨가 말 아름답다 파 아름다 아름답다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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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은 비온대. 비 좋아해? 안 좋아해. 나도. 찜질방 같다. 자야 될 것 같아. 햇빛이 더 세졌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뜨거워. 진짜 뜨거워. 눈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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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신기하다. 버스엘러. 근데 언니 눈이 진짜 높다. 계속 눈이 보이는구나. 다 위지럼. 난 일정일정. 응? 내가 더 중인 것 같은데? 나 1.5, 1.0. 1.5, 1.5? 1.5, 1.5. 1.5, 1.5. 1.5, 1.5. 그럼 내가 더 중인 거지? 1.5, 1.5.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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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야? 신시야? 이러는데? 신시야? 네 저 시야예요. 너무해. 내가 더 중인 것 같아. 내가 더 중인 것 같아. 내가 더 중인 것 같아. 미국 같다. 외국 같다. 내가 이렇게. 근데 해외. 해외 온쪽 갈래? 해외 온쪽 갈래? 해외 온쪽 갈래? 뭐라고? 해외 온쪽 갈래? 뭐라고? 해외 온쪽 갈래? 나도 몰라. 터진나게 하네. 해외 온쪽 하자고. 해외 온쪽 하자고. 알았어 알았어. 나는. 해외예요 여기. 발리. 발리는 해가 지금 너무 세가지고. 네 지금 소리들리시잖아요. 이게 해외예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셀카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찍어볼게요. 일단 올려볼게요. 여기도 한밤 전. 듣고싶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에 발리에. 우리에 발리에. 응. 우리에 발리에. 아아 최근에 내가 아바타를 보고 싶어서 아바타 결제 애플티비 걸로 결제해놨거든? 근데 보는데 아는 내용이잖아 빨리 적응했으면 좋겠어서 계속 빨리 넘기다가 아 왜 이렇게 빨리 적응 안해 이러다가 그냥 자버렸어 그럼 왜 끄는 거야? 어? 그럼 왜 끄는 거야? 왜 꺼? 뭘 꺼? 왜 끄는 거야? 아바타를? 뭘 꺼? 왜 끊어놓은 거야? 아니 보고 싶었어 이거를 보고 싶었는데 빨리 알지? 약간 우리는 알잖아 결말을 그러니까 빨리 애가 적응해서 그 나비족이랑 적응해서 응 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아바타 투다 오잖아 그니까 그거 보고 싶었어 하이 신시아 하이 왜? 어어어 이케아 이거 좀 사라진다 해가 예쁘다 진짜 하얗다 이거 진짜 하얗다 그럼 뭐해? 지금 다 미간에 상처 있어. 지금 딱 가렸어. 미간 상처녀. 오! 뭐야? 갑자기 해가 싹 사라졌어. 이 녀석 엄청 뜨거웠어. 사실 우리 너무 뜨거웠다. 발리는 너무 뜨거워. 발리의 해는 너무 뜨거더라고요. 저희 발리잖아요, 지금. 아셨어요? 발링도? 그래서 오이 마사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발리예요, 저희는. 발리. 발리에 오면 뭐해야 될지 추천 좀 해주세요. 발리 맛집 추천받을 거에요. 발리가 지금 몇 신데? 발리. 발리요? 발리 지금. 2시 28분이에요. 오이 붙이고 있는 게, 꾸준히 오이 붙이고 있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절대 안 웃기지 않아. 아니 제가 이걸 맞췄어요. 같이. 단지를 맞췄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안 하고 있을 때마다 훔쩍 뭐라고 하더라고요. 손을 확인한다든지. 손이 왜 없냐든지. 근데 저는 오늘 얘를 만나서 오늘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물론. 어? 아니 들어.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물론 제가 원래도 잘 끼고 다니지만 사람이 또 매일매일 끼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반지를.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얘를 만난다고. 그래서 사람을 까먹자고 또 이렇게 꼈는데. 얘 손에는. 반지를. 반지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냐. 이 반지를 말이에요. 같이 맞췄는데. 이 사람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나 만난다고 끼고 온 거야? 아니 원래도 끼긴 했지만 너를. 너를 생각한 거지. 근데 얜 안 꼈어요. 언니. 언니. 진짜. 하얀색이고 나 진짜 노란색이다. 아니 여기 이렇게 보는데. 진짜 뭔가 쿠리 형 맘 같지 않아? 난 사실 나 퍼스널 걸로 모르거든. 나도 몰라. 근데 이건 알 것 같아. 언니는. 근데 쿠리 님은. 이렇게 보니까. 한국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마음을 갖고 있기나. 내 한국사람들 자체가. 모르는데. 그냥 하나로 칠 수 없는 거 아닌가. 엠비테라도 그렇게. 그. 아 어. 이러면. 나 오이 싫어도 맘에 드는 거 같아. 나 이거 보내주면 안 돼. 알겠어. 진짜 맘에 든다. 나 오이 싫어하는데. 진짜? 난 당근 싫어. 당근 싫어? 끝. 근데 왜 당근 팩은 없어? 언니 아아 잘 마시냐. 고마워 많이анов더라구요? 근데 이거 나 아니에요. 나율이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야? 제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I. 히아아가 만든 노래? 네? 뭔데요? 알기라세요. 알기라세요. 알아요. 뭔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이돌 노래. 여러 가지? 아이돌 노래 여러 가지. 가끔 듣곤 해요. 가끔 듣곤 해요. 뭔데요? 뭘요? 노래말이에요. 맞아요. 나는 진짜 예뻐. 내가 진짜 웃긴 거. 웃기지 않아. 웃긴 거 아닌데 내가 오늘 언니 만난다고. 나 오늘 언니 만났는데 진짜 예쁘다. 이러면서 언니 사진들을 보고 싶으면서. 내가 제일 친한 친구야. 진짜? 볼래? 진짜 예쁘지? 이러면서 우리 언니 제일 예쁘다? 이러면서 계속 확대를. 예쁘지? 귀엽군. 우리 언니 예뻐. 보라니까. 친구 관심 없는데. 아니? 예쁘다니까. 왜? 오이 사라졌어. 오이가 사라졌어. 오이가 은근히 우리 심신이 안정 좀 좋네. 그러지. 없애운 게 없으니까 좀 불안하네. 뭔가 비어진 느낌이오가. 조금 허전하네, 얼굴이. 마치 오이가 내 1분이었던 것처럼. 너무 велos 것. 예쁘니까 한 지울게. 이쁘니까. 이쁘게.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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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조금 멈춰가지고 이제 저희의 시간을 조금 보내보도록 할게요 반가웠어요 메리분들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같이 올게요 시아랑 마리예요 시아랑 마리예요 안녕